네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인천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24시 무인카펫 나우커피 계산점이 오픈했습니다. 지금 인천에는 이미 나우커피가 25개 있죠. 계약 전에 꼭 매장 위치 확인하시고 매장을 계약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점포랑 또 500m 안에 들어오면 부득이하게 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날려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꼭 저한테 미리 전화 주시고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나우커피 인천 계산점은 아주아파트 612세대 태평아파트 574세대 그리고 태산아파트 544세대 삼부아파트 436세대 그리고 강북아파트 216세대가 같이 쓰는 제일 큰 상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중심 상업지 혹은 대학가 보다는 이런 자리가 홀났다는 거. 왜냐하면 유동보다는 거주성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매장이 전면이 조금 좁죠. 지금 주위를 둘러보시면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아파트 사이에 가장 큰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복 4차선 도로구요. 요 매장 앞에 또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크아웃 비중이 높은 매장입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매장 들어가기 전에 저 매장 앞에 바 테이블 위에 자세히 보시면 나우커피라고 또 나무로 조각을 해놨죠. 또 1대1 쿠폰 증정 행사도 하고 있네요. 일단 밖에서 볼 때도 아기자기 하구요. 지금 코로나라 테이크아웃을 권장한다는 또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매장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매장이 전면은 좁고 안쪽으로 깁니다. 실평수 7평 매장은 작고 아담하구요. 점주님이 또 그림까지 벽면에 또 부착해 놓으셨고 저기 자세히 보시면 모형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저 책도 제목 보면 스타벅스 돼 있습니다. 점주님이 여기 계산점 매장은 스타벅스 원두를 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디스플레이도 스타벅스 책 모형으로 비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원두 사용 또 매장 안에서 드시는 분들이 밖에 복도 쪽에 또 볼 때 불편하실까봐 옅은 망사 커튼을 사용하셨죠? 뒤쪽면 복도 쪽은 옅은 커튼 혹은 흰색의 커튼을 쓰셔도 상관없지만 전면에는 브라인드 커튼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어닝은 햇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밖에 설치하는 부분이라 상관없지만 매장 전면은 절대로 가리시면 안됩니다. 구조물로 점주님 보시면요. 남자분이신데 굉장히 성격 깔끔하십니다. 지금 매장 해놓으신 거 보시면요. 제가 이 매장에 인천 갈 때마다 항상 수시로 들리는데 매장 보시면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개수대 위에 나무 트레이에 그림 있죠? 왼쪽에 NOW 커피,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여유 한 잔. 저 그림과 글자를 제가 어디서 구매했는지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저거 점주님께서 직접 그리셨다고 합니다. 그림과 글자는 인터넷에 주문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점주님이 직접 그리셨다고 합니다. 보통 뿐이 아니시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뚜껑과 홀더와 그리고 캐리어를 보관하는 통을 또 인터넷에서 구매하셨다고 하네요. 여기는 여다지가 있어서 또 평소에는 닫을 수가 있습니다. 쓰실 때 고객님이 쓰실 때 또 오픈해서 쓰실 수 있게 이런 통을 또 구비해서 비치해 놓으셨네요. 매장이 진공상태가 아니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낙화균이라든지 먼지가 상시로 캡에 묻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무인카페 갈 때 캡 위에 먼지가 있으면 주부님들 엄청 싫어하시죠? 굉장히 세심한 배려입니다. 인천 계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계산동에 또 들리실 일 있으신 분들 한번 나우커피 인천 계산점 들리셔서 커피 맛도 보시고 매장도 한번 구경해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